시작하자 방제는 뭐 천천히 정하면 되니까 오늘은 다치 오브 레전드로 가자 하지만 다치 할 생각은 없다는게 함정 포카치이 포카치이 안을 뜯어보면 질소가 내 과자를 없앴어 모두 죽게 마련 어? 나 서포트 아냐 못해 이제 미드가 아이 미리 라인을 정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래 가고싶은 피라님은 어디 가실라고 모턴 어디 가고 모턴 미드가는게 낫지않나 제 미드가면 전 서포트가구요 내가 정글이구나 서포트가 맨 위에 있네 에? 1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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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고 서포트 이야기라 이 씹쟁끼앙 너 안되겠다 제목 바꾸자 농경 오브 레전드 딱 맞네 아 내가 정글이네 그러면 그러면 나 정글루시안 참아질라나 피라는 뭐야 그래서 당신의 것이요 그럼 난 미드 아 맞다 형 검은사막 하실거에요 그게 지금 고민이다 검은사막 지금 캐릭터 만드는 것만 열린거 애들이 학교 컴퓨터로 사진을 보는거에요 캐릭터 만든거 뭘 약들을 빨았어요 왜? 공룡도 있고 팩맨도 있고 직접 봐야되요 이건 그래도 안해 에? 그래도 안해 구울에 침해나거나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어요 어 근데 로랄시간이 있고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검사막을 할라면 할 수 있긴 한데 좀 빡세 마이 빡세 응 형 지금 제 방송 보이죠 응 검은사막 팩맨 룩이라고 누가 올린거 나 지금 대기상 그죠 뭔데 이거 팩맨이래요 뭔 모양이냐 이게 팩맨 팩맨이 뭐냐 팩맨이요 몰라요? 몰라 고정게임이 있어요 응 진심 계물같이 생겨가지고 씨 다 계물이래 공룡도 있어요 저도 못생겼네 공룡 아이 문도 꺼지고 비켜 공룡 개 미쳤어 사부사마 공룡 이게 머리인데 이거 검은사막 캐릭터 사람들이 검은사막 캐릭터를 미리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저따구로 만들어놨어 거의 뭐 진지 빠는 사람은 진지대로 만들었는데 아 형 응 뭐 성형괴물이라면서 얼굴 똑같은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런거 있잖아요 응 검은사막 캐릭터 비슷한 형상이 있을거에요 다 아이오 만들고 자빠졌어요 아이애네 마우스 마우스 삐져나오나 체크 응 안나오네 가자 빌아야 여기에 너만 골드여도 골드급 실력 가진 분이 계셔 그 이상을 넘나되지 그 이상을 넘나되지 그 이상을 넘나되지 그건 바로 네모툰 응 캣게의 옛날 모습 약팔지 마세요 약팔지마세요 아 약팔지말라고? 알았다 약은 안팔게 아프다 미니언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라도 도리표 미안 하? 아 여기에서는 몬스터가 여기에서 나오던가 마크스 이 레드차 먹고 어디였지 그거 정글 바뀐 뒤로 그거 한거 기억이 안나네 저 레드 뺏어먹고싶다 저 레드 뺏어먹고싶다 땡큐 얍 얘 왜이리 안와 정글 이거 순서 바뀐 뒤로 감이 안오네 아 잠시만 아 나 본능적으로 시어 볼먹고싶어 어 형 설마 깜빡하셨어요 이 아니고 시어 이러면은 물약 너무 많이 나가 다 레드 가야겠다 시어 뭐야 얘 왜이리 약해 그러다 내가 꼭 뒤지 히힛 히힛 좋아 들어와 어허 피했어 어머 피했어 어어 징그럽다 징글징글하다 왠이 짝투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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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결국엔 맞게 돼있어 너 얍 어서 집에 가는게 좋을거야 안돼 무슨일이야 룰블린이 벌써 킬이 들어갔어 룰블린이 벌써 킬이 들어갔어 룰블린이 벌써 킬이 들어간다 룰블린이 벌써 킬이 들어간다 오오오오 간다 플래시 뱀 이 어디로 튀었지 간다니까 좀 싸우지 씹새끼 나쁜 BJ 조금만 더 맞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어도 내가 둘 다 죽이잖아 아하 뭐 덕분에 수월일 적 지금 둘 다 플래시 뱀 으음 얜 왜 돌아왔어 놀랬잖아 과자가 맛있다 나도 집이나 다녀올까 아니네 아니겠다 쟤는 왜 집에 안가지? 피가 저렇게 없는데 턱필 넣는다고 미리 써버려 음 원래 미드 돌아왔다 얍 얍 오우 그래서 생각하니까 얘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당황했었는데 콩알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계속 개념알아 어이 뭐야 쟤 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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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가aying대로 됐는데 미드가 사라졌다 다시 왔다 이어압 안돼에에에에에에 집이나 다녀와야지 아휴 외국산 포카칩을 살 수 있었으면 국내산 포카칩을 안 샀을 더 안 보여 외국에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블린 싫어 누군 좋은줄 아나 얍 넘만 바닥에서 그딴거 소환하는 줄 알아 나도 소환한다 W지만 떳어! 좋아! 좋아 지금이야! 오케이! 전멸 쓸 줄 알았는데 빨리 밀어야지 어? 아니 이것은? 저거 구웅사기 아니에요? 사기는 아니지 안 맞으면 되니까 어떻게 안 맞냐 존녀 네? 아 안 죽을만한 피 피롱 팝 안갈건데 거부됨 어이구야 나 하나 잡겠다고 이러는거야 자 힘 사라지고요 어허허허허허허 이게 바로 초 빠른 아직 궁도 안들어왔는데 궁도 안들어왔게 아니고 이거는 형이 한마디 해줄게 형이 한마디 해줄게 다 땡거임 하나 하나라도 좋았어 니가 먹어 위험하다 안 돼 미니온이 오 오 오 하하하하하하 있잖아 맵을 항상 보고 어? 좀 파악을 빨리하는게 좋을거다 왠줄 아나 어? 왠줄 아나 왠줄 아나 왠쎄요 왠줄을 싶을때는 막 던지는 형이기 때문에 니가 감당을 해줘야될까라 아 안가요 왠요 왠요 니 시발놈아 아까 이킬을 수 있는거 니가 시바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이고 나 잡을란다 하지만 괜찮아 집가면 되니까 응 존나 빠른 마스터이 아니 마스터이요 어디 한번 볼까 도망가야지 어 존나 빠른 마스터이 네 이렇게 하고 믿어있던 애는 언제 저기로 갔대 그거로 그래서 내가 시발 이즈를 존나 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가도 여기가 저거지 그거로 카스터보니까 내가 먼저 썼다고? 하나도 어 Crystal 살려줘! 아아아아아아악! 오오! 오오! 오오오! 오오오오! 아, 모자름. 거리가. 아, 이거야. 혹시 보니까 여기 쉴드 생기는 곳에서 집가야지. 봤어요, 형? 으흠흠. 오우, 살았다. 35이 모자라네? 에잇. 아이, 포카치 벌써 다 먹었어. 이윤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을까? 아이, 뭐 그래도 궁캐슬됐으니까 빨리 쓸 수 있겠네. 왜하니? 되나요, 형? 형. 도망쳐요. 다구리 다녔습니다. 나한테 왜 이럴까? 다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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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쟤네 용먹나? 당연하지. 용의 와드 좀 심고. 으아악! 살려줘! 내꺼야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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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싫엌. complètement NOTH реале. 뭘 지찍해. 휿히 cage fits soたい..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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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흮흐흐흐.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흫흐흐흐흐흐흱흐흐. 제일 probable, 는 fingers 그의 decades 눈을 받고 아프리카가 렉이 좀 먹긴 하나보네 이거 녹화중 이거 원래 몇분동안 녹화했는지 떠야되는데 안떠 렉한번 걸리더니 아 룰루 죽었어 확실히 제라스가 욕먹기 편한거 같아요 4경기원님 어서오세요 문제는 타이밍이 좀 어려워요 아까도 그냥 계속 싸질러본거라서 빨리 밀거야 카사서 어디갔지? 어! 뒤에 이블릿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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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꺄 어딜 도무 음 블루있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없네 블루 안좋어? 아뇨아뇨 상대꺼 응? 안오네 아이씨 으아 흠 이 새끼 술 너만 마신다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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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받는 리븐 고통받는 리븐 또 쏴 안가아아 안갈거이야 갈까? 알았어 근데 나 개피라서 포커싱 나가면 끝나 집 둘렀다 가세요 봐봐 알리 오잖아 씨밤 저는 리드를 밀테니 지금도 가끔 우리랑 돈데 놀라그래 어 놀감 놀고 미친 럴컨가 아이 이것은 마치 럴컨 다 갔죠 이 블란이 왔다갔다하는거 보소 음 그렇구만 아아이헤헤이 용이이이이이이이 2분 20초 뒤에 생기는구나 자 블라디 밑에 있네요 미드에 살려주세요 그래 미니언좀 없애줘 여러분 그렇지 잘한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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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시끼야 어딜 밀라고어 어? 어딜 밀라고 오셨어요? 큰일났다 안돼 안돼 우리 둘이서 안돼 며에 두 명 사라짐 음 아이 계속 왔다갔다거리네 그래도 여전히 하나는 없어요 으허 우우 얍 으어어어어억 헬프 도움 형 도움 하하 피라 아이고 뭐지 우리가 용을 잘못 먹기라도 했나 오 예스 베베 용 뺏어먹을 와드하나 사놔야지 여기 미드에 있던 애들 어디갔어요? 몰라 헉 모르면 안되는데 아니 용까지 먹는건 좋은데 멸망이면 어떡해 아이씨 아이씨 장난아니? 장난아니야? 아이씨 와드 생긴거는 먹어볼려고 알리 당연히 못잡을테고 얍 딜이 안돼 용 뺏겼네? 아아 용 뺏겼구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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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네 아니 내보고 도망치라면서 여기 와서 문방 좀 추주던가 딜탑? mbra 훼 누구요? 누군 수습 answering 파괴했습니다. 아.. 롯데히 뭐 신경쓰지긴 같지만 뚜 뚜루뚜 뚜루뚜 아이고 워리앗 으아어.. 어어어어어.. 뚤뚜 뚜뚜 뚜뚜 어어 안돼 저거 저거 몇 대 치어 하이 잘못 판단했다 미드 포탑 몇대만 툭툭 치면 부서져요 피라야 잘가 와 들었어 박수 씨X 대포 탈라고 개지랄 썰었는데 간다아 땡큐 이블린? 이블린 태미 AP인데? 주문력인데? 어휴 쩌렌다이 안쳐요 쳐두요 이게 정속이지 몰라 템 완성하기만 해봐 용 아직 안나왔고 밑에 난리가 있고 내 미드 포탑 조금만 후드럭 까면 부서지고 아이구야 아 워우 깨아아아 들어간거 아닌데 그거 들어간거야 그게 아 그래요? 어 아니 전 그냥 잡고 뭐 옆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안 괜찮은거야 그게 진경을 쓰지마라 로드미니께 모두들 나에게 200원씩만 줘 그럼 딱 천원인데 천원만 주세요 한타가 있긴 할까요 나중에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그래요? 옆구리 한방 형 사각되지말아 기절 뿅 기 Gate 빠져 기 Gate 빠지라고 고소해 자리에를 뭘가 쌓아봤? 네 떼어 competitive 왔어 들어왔어 안들어 가 여기서 신경모드려봐 아니 여기서 신경부리라고 순간 이해 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딜 들어와 어딜 어딜 새끼야 아이 궁만 있었어도 휴마 눌러놓고 안한대 쟨 뭐해? 오오 왜 이리 아파 아이고 다 나한테 온다 아이고 오오 얘네 용 먹은건가 안 먹은건가 안 먹었나? 용 체크해야되는데 슬슬 아닌가? 아이씨 몰라 멍때린 멍때리고 실수로 걸어서 지금까지 왔네 아이씨 아이씨 라버던 살 준비해야된다 우와 이거 어디까지가요? 저거? 피라야 저거 어디까지 가는거야? 응 덜덜 덜덜 아이씨 여기서 여기있으라고? 다 싱다 빠사하하 따 딜이 안되는데 어드리들 도망가 으어어 으어어어어 안돼 안돼 아 다 빨피인데 형 안되려나? 미 안대마토 단정해 지랄을 다한다 씨씨새끼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형 아니오실거죠? 오오오 냅둘거에요? 난 계속 왔으라니깐? 그니까 아니오 나는요 룰루랄라룰루루랄라 얍 여전히 딜이 안나오는구마잉 형이 힐식을 하고 왔을때 조심하라 특히 술먹고 왔을때 내 집 정상처럼 보이대 말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깐 미장? 아이다 줄 다 깼다 흐흐흐흐흐 왜 덤비지? 지고있는데? 슈루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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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된다 잘가요 여러분 미쳐버리겠네 왜 덤벼? 지는데? 흐흐흐흫 잘당기 조용히 파밍하고 템 모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내려가고 갑자 얍 용 체크나 해야지 용 체크만 하고 빠져야지 한번 용을 먹은뒤로 용을 본적이 없어요 전설의 동물인가요? 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기도하는 아 하고 싶었는데 알리가 거기서 티나가지고 깜짝 놀랬네 시그땀 아휴 티자 피날 위험하다 닿 닿 닿 닿 닿 닿 아이고 티어 여겄다 이길 수 있는데 새끼들 렌탈 다 터졌네 우리 크크크크크 아휴 언젠 안 떨어졌어요 멘탈오브레전 니 litter 위험한다 어휴 슉슉슉 들어오네 하아.. 이거 참.. 리브나 위험하다 응? 세리모니 했어요 형? 나 못봤는데? 나 뭔 이야기하는게 모르겠는데? 쟤 뭐 세리모니 했나? 한거 같은데요? 세리모니 오지지 이러고 있는데 왜? 엄만 했나 보자 어이구야 고마워 안고마워 어! 피해주고 기절 넉팅어미 좋아 서랩빛이 좋아 이거 뭘 소리지? 시바 커진다 나한테 안써주네 본인한테 썼어요? 응 미침 내가 다 잡았을텐데 알리 까지요? 어어어어어어어 쓰읍 알리 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건 이즈 잡았다 얘는 뭐해? 뭐야? 뭐해요? 뭐한 거지? 안돼요 옥죽이가 딜이 안되지롱 딜이 안되지롱 얍 음? 이즈는 딜이 되네? 이즈는 딜이 단정 위험해요 이즈요 굿 어 사봉 죽는다 뭐야 외드댐 아 그래 존나재밋네 이마세로라는게 이즈는 딜이 어딜 새끼야 어딜 새끼야 고고하라고? 고고 이즈는 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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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요 이즈요? 네 파랑 이즈요 네? 파랑 이즈요 파랑 이즈가 뭐예요? 이즈 뭐 주문여겸? 아 네 다 냈습니다 뭐지? 뭘 본거죠? 아이스 크림요 아이스 크림요 아아 나 회복 5초 5초 남았는데 아아 아깝다 아니 왜 왜 자꾸 이걸 나한테 써줘 들어가지마 싸울 생각 없어 얍 파랑이지가 뭐냐는데요? 음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 파랑이지가 파란색 템만 가는 거 뭐 예를 들자면은 얼건 신발은 명석함 그 다음에 모르랑 그 다음에 또 뭐있냐 무라마나 좋은 예다 또 불러줄까? 라위 용이 없어 이런 축으로 가지 지금 그 뭐지 이즈리얼 나온 템에 비해서 존나 약한 템이야 왠줄 알아? 왜요? 방관템이 없어 저새끼 파랑이지는 큐딜이야 거의 어이구 안되겄다 야 어디있냐 하소스 아 위에있네? 집에 가야지 미니언 다 지나가 빨리빨리 감사대 감사하대요 어헝 감사합니다 좋아 횡단보도 상대 블러 없으려나 네 억제기 곧 재생성되니까 천천히 갈게 오케이 좋네 집에 갈게 으응 아 나 존나 멋있는거 같애 시 하늘만큼 땅만큼 흐음 날개를 달아줘요 억제기가 또 파괴되었다고예 아이구야 고거 참 큰일이겠군요 큰일이여 아주 큰일이여 경사여 경사 하아 꼭 찾고 싶었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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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으어흐흐' 하아하하하하하하 아이씨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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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너pp Romans 소리가 찰진데 네 ouvert 가라 던지용 찍찍 우허허헉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넘기기만 아니었어도 아니요 어통장 찍어놓고 존나 피고 있었다 아 존나 재밌는 다음판에 많이 쪼여야지 라임 못 적으면 무조건 마이다 진심배우 끝까지 가네 토독톡톡톡 호호 사랑이지는 서리빛이 좋지 용 체크하러 갈게요 용 잡자 아니 둘이 돼? 됐다 내가 먹어봤자 이거는 포탑과 구조물이잖아 두번째 거라서 아휴 집이나 가자 자 큰 녀석에게 기절 먹히고 얍 얍 얍 뿅 으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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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맞는다 물론 우리 빼고 진중한 힘이 부활지 우여진 아 나 모토라 할 때가 되게 재밌어 네? 모토라에 프리하게 게임하라 알겠지? 형 또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알겠지? 재미있게 하죠 리돌을 알겠지? 예 형 이제 존나게 개 빠깨 안 함 아 요즘 빠깨 안 하세요? 아니 안해 언제 하세요 그럼? 빠깨? 정말 이겨야 될 때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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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랭 피자 이런 애들 오거든 곧 간혹 하자 그러고 근데 택배 빼고는 거의 빠깨 안해 음 어? 쟤네 바로 먹는다 아 아 아 아 궁으로 뺏어먹고 싶다 아 아 근데 부활 미쳐부터 못가겠어 안가? 아 어휴 한시간 아닌데? 40분인데 정확히네 44분 시간 개념이 없네 죄송 억쟁이가 파괴되었습니다 잘 봐라 혼나 빠르게 달린다 누구보다 빠르게 빛불로 빠르게 씨발 잡어 씨발 알리 잡어 알리 잡어 이 씨밤새끼 텔프가 왔어요 워이프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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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데미지 얼마나 될까 허어 쟤 내 반피야 가? 피는데 피는데 피다 오 오 나이스 모톤 안녕하세요 현대 깨고파입니다 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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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변신새끼 네? 이제 내가 존나 때려가지고 가임 빼놨거든 어디 가서 뒤졌는가 그 분한테 아 존나 재밌네 가나 이런 게임 이게 너무 재밌어 모커서 아이 존빨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되니까 오 마무리 가자 자 이거 이거 뭐지 야 미드로 가야지 너 이거 뭐해 거기서 뭐해 아니 이거 미니언을 자고 와서 거기서 뭐해 거기서 가야지 바보 그냥 끝난거야 어차피 가도 할 수 없어 아뇨아뇨아뇨 아예 없진 않잖아요 걸음이 느리라인 님은 아 아 존나 필드 니가 돼잼 내가 미니언을 데리고 왔어 내가 슈퍼미니 만들어줄까 그게 돼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슈퍼하다 얍 어어 쁼 유호 여호 형 알이 피하는거 반쟁쁼야 fing 하하하하 아 끝나긴 우리에게는 아직 60초 남았어 신에겐 아직 12개의 시간이 남았다 12시간 깨스 야 어디보자 내 마관이 39% 룬 끼면 더 올릴 수 있으려나? 아 근데 아까 죽을때 아 여기 와드라 좀 닮지 아 나 그거 탔구나 그거 탔구나 주공 어차피 텔포 써서 텔트 없잖아요 아니 짤짤 익신지 아 참을이 야 이거 몇번 깨면 되네 됐는데 아 근데 왜 토기 부득키냐 아 이렇게 소금이나 토기 부득끼어 거의 50분 했을걸요? 아 통계좀 빨리 떠라 오늘은 언제 주무세요? 오늘 꽤 오래 안좋아도 된다 일찍 안좋아도 된다 오늘 팀 딜량 1등 어 내가 2등 아니네 초대 초대 고고 한 번 더하기 그렇지 게임 시작 그렇지